네 안녕하세요. 보험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다뤘던 와이어샤크 플로우 그래픽에 이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인데요. 앞에서는 이제 TCP 풀로 저희가 스캔을 진행을 했었어요. MM을 이용해서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TCP 씬을 이용한 스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만 하나만 바꾸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ST 옵션을 앞에서는 사용했을 때는 TCP 풀 스캔으로 여러분들 스캔을 하게 되는 건데 이번 시간에는 마이너스 S 대문자 S로 하시면은 우리가 이거는 TCP 씬 스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원리는 TCP 풀 스캔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앞에서 같이 앞에와 같이 우리가 메타 스포이트 탭을 V2 버전의 대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와이어샤크를 다시 우리가 패킷을 캡쳐를 해야겠죠. 그래서 중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캡쳐를 한 상태에서 80포트 대상으로 스캔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요약본을 보시고 여기에서 똑같이 플로우 그래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TCP 씬 스캔이기 때문에 여기에 TCP 플로우 정보들을 보시면은 깔끔하게 관련된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다뤘던 TCP 풀 스캔하고 거의 비슷해요. 커넥션 정보하고 비슷한데 이쪽에서 씬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씬 에크가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면요. 그냥 앞에서 있는 정보 이 두 개만 가지고 이거는 포트가 열려있다라고 하고 판단을 하고 끝내는 겁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빠르겠죠. 앞에서 TCP 풀 스캔으로 하는 것보다 지금 이제 패킷이 하나가 덜 들어가더라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하지만은 요거에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조금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더 많은 정보들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냥 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앞에 장비들, IDS 장비 같은 거나 방어백들이 있을 때 요것들이 조금 정확도가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요 스캔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닫혀있는 경우도 비슷하겠죠. 닫혀있는 경우는 앞에 TCP 풀 스캔으로 돌렸을 때하고 거의 동일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일 포트로 열리지 않는 포트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하면은 이제 클로즈가 됐죠. 그 다음에 요것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플로어 그래픽으로 한번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TCP 플로어로 봤을 때는 TCP 풀 스캔하고 돌렸을 때하고 동일합니다. 신은 했는데 바로 이제 종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거는 클로즈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옵션을 살펴볼 건데 마이너스 SP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SP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핑이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핑처럼 요 호스트가 살아있냐 죽었냐 요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 옵션인 것이고요. 요것을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실행해서 패킷을 캡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쳐를 뜨시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딱 정보들을 보시면은 별로 없죠. ARP 정보들만 이렇게 핑으로 보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다시 저희가 플로어 그래픽으로 보시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지금 딱 보시면은 그래서 TCP 플로어는 당연히 없고요. 그냥 올 플로어 패킷을 보시면은 요게 요 패킷 정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후 회즈 누가 요 대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냐 요 IP에 대해서 가지고 있냐라고 AR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요청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응답을 하겠죠. 응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딱 요 정보들만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앱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포트 스캔을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와이어샤크의 플로어 그래픽을 한 번씩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SC 옵션이라고 있는데 마이너스 SC 옵션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스크립트 우리가 앱맵 스크립트를 동작시키는 그러한 스캔인 것이고요. 보통 이제 마이너스 SC 옵션까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요. 진행하는데 마이너스 SC 옵션만 우선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패킷 정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요건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그냥 사례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앱맵 NSE까지 동작을 시킨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굉장히 많은 패킷들이 동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앱맵 NSE 같은 경우에는 뭐 뒤쪽에서 더 자세히 스크립트 활용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인데 요거는 실제 어떤 취약점 진단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포트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어떤 HTTP는 HTTP의 버전 정보 같은 거나 FTP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것들이 우리가 익명으로 연결이 되는가 뭐 이런 정보들까지 다 확인하는 그런 스크립트의 모음 디폴트 스크립트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결과도 거의 안 나오죠. 결과도 뒤에 이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많은 패킷 정보들이 교환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늦어지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더 많은 시간들이 이제 소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참 좀 기다리시면은 정보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정보들이 그냥 포트 정보만 나오지는 않을 거고 상당히 많은 그런 다양한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딱 봐도 지금 FT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익명으로 연결되어 있다 허용되어 있다 이런 정보들 그 다음에 SNTP 정보들 그 다음에 파인공포트 정보 같은 경우에도 타이틀 정보나 그런 것까지 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SV 옵션 버전 정보까지 상상해 보는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게 돼요.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옵션을 저런 식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플로우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좀 오랫동안 이제 좀 분석을 해야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TCP 플로우 정보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지금 현재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가 동작을 하면서 똑같이 TCP 폴로 스캔으로 동작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계속 이제 신신 있게 보내잖아요. 이거는 각각의 포트에 대해서 이제 열려있는 것들 포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순서에 따라서 또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려있는지 안 열려있는지 오픈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열려있으면은 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크립트 정보들을 또 계속 요청을 하겠죠. HTTP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앞에서 이제 타이틀 정보나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스크립트를 이제 동작을 시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패킷들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웹서비스에 많은 페이지를 이제 요청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잖아요. 근데 이렇게 포트를 여러 개를 주고받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와이어샤크나 그런 데서 패킷 분석을 할 때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또 치매사고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패킷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다양한 패킷 포트 정보들을 시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포트 스캔이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로우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 패킷 플로어 같은 거 플로어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내가 동작을 시켰는데 이게 중간에 이제 뭐 씬을 보냈는데 정상적으로 보낸 것은 확인됐는데 뭐 응답이 안 온다거나 아예 안 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뭔가 방화벽이 있다거나 뭐 이런 현상 아니면은 어느 서버 쪽에서 응답을 제대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때 또 활용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와이어샤크의 플로어 그래픽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보고 보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